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리네 할 필요도 있지 올라와볼래? 발견먹을걸? 이거 안먹어 신짜오는 이거 안먹어 힘듦아니래 이거 모르가나 100% 크거든 야 이거 바다 쌍타다 왜 안나와 뭐야 C봉 왜 안먹어 끝이 너무 많아 … 아 도둑 히힛 목 도둑 ㄷㄷ 아씨 아씨 뭐얼마 죽는거 와 마나없어 아 이제 이제 그냥 이거 이거 계속 내가 봤는데 수장이 많아 너무 막 떠가지고 그리고 킨드가 표식을 못먹잖아 쓰레기 캐릭터 타거리가 안 늘어나가지고 그냥 집값다 나 아마 그냥 개발로 이렇게 비싸버린다 그 이런 네네 도지 도지 네 아 도라이라니? 왜 이러지? 아 시다서 그런가? 아 존나 잘해요 오늘 진짜 딱 오도오도 깔끔하고 아까 그 미니언 한 번 못 본 것만 빼고 미니언에 어? 너무 다 잘하는데? 여기 아니면 여깄어 못 먹었네 얘는 원딜루저가 아니라서 라인 그냥 잃어버린 프리즈에서 되는거 아 와 저 잘했다 제티야 형이야 와 뭐야 백모티 좋다 갱즈야 사랑해 어우 나도 사랑해 아 러브유 여기 표시 떠가지고 올 것 같거든 표시 떠도 상관없어 이거 뭐 라인을 밀고 쟤네 지도한테는 있는걸로 먹으면 그거 뜨잖아 왜 내걸 먹었냐고 아닌가? 아냐 맵에 보여야지 너 아 까비 아 배탐 내려갈게 이게 존야야 빨리 좀 안걸려 하자 나 그냥 하고 많이 죽어 아 아 포장은 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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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보 아는 중 아는 중 아는 중 아마 꼭 세포야 해 여기 여기 세세포가 날 너무 무시하는데 아는 중 아라아 패를 대놓고 탄다고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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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plead 도둘 집 안다 에이 시범 시범 없다 아 알림에 내가 알림 아 티눌르는데 왜 아리 눌러져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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